독일의 선거제도 문제 한번 보시죠. 민경욱 의원이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독일의 선거제도가 부럽고 대법관들의 올바른 판결이 부럽습니다. 속보. 미국의 한 언론사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유독 많은 사고로 올려줬던 지난 2021년도 베를린 주정부 선거는 무효로서 재선거를 치려야 된다고 독일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많은 투표에서 투표용자 투표함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공식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 넘어서야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선거 방식이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민경욱 의원이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독일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빠뜨렸네요. 그런데 내일 또 한번 다루어야겠네요. 그런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죠.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에 복잡하게 만들면 의심하라. 연결되게 만들면 의심하라. 독일 헌법재판소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왜 전자투표기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나 이런 내용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 독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전자투표기 사용을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 2005년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에서 2020년 4.15 총선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법조인이 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9년 3월 3일자 전자투표에 관한 판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름 제쳐놓고 핵심이 뭔가 하니까 보통 투표자들이 유관으로 검증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투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09년 3월 3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첫째 기본법 제20.1조 및 20.2조와 관련해 제38조에서 나온 선거의 공개적 성격의 원칙은 다른 헌법상의 이익이 예외를 정당화하지 않는 한 선거의 모든 핵심적 단계들은 공개적인 검증 대상이 돼야 될 것을 요구한다. 전자투표기가 사용되었을 때는 시민들은 믿을 수 있게 그리고 특별한 지식이 없어서 선거행위인 그 계획을 획득해서 모든 핵심적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위 법규 명령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유관으로 보통 투표자들이 투표 과정을 전체를 관찰하고 검증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도구나 절차를 헌법 과정에 선거 과정에 도입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검증이 없는 겁니다. 검증이 없으니까 사기를 치더라도 뭡니까?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라도 한 번 엑셀 파일을 가지고 검증해보는 해보는 것이 당연한데 정당이 어떤 정당도 그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참 행편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독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전자투표기를 왜 사용해서 안 되냐. 전자투표기는 좀 다르게 하면 우리나라의 투표지 분류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투표지 분류기관 여러분들 외부와 연결되게 되면 그냥 그게 전자투표기가 되는 거죠. 선거의 모든 핵심적 단계는 공개적인 검증 대상이 돼야 된다. 육안으로 검증할 수 없으면 어떤 종류의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독일 연법 헌법소 여러분들 제안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드릭 에버터 재단 한국사무소가 여러분들 낸 한 전문가들의 여러분들 의견을 보시게 되면 추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발전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작동 방식과 결과에 대한 인식 할 수 있고 또 추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검증할 수 없는 사전투표 같은 걸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고쳐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이거 조금만 더 지나면은 그동안 이제 결과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책들을 보통 분들이 좀 읽기 쉽게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문제를 마무리를 하든지 그렇게 할 만큼 했습니다. 검증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은 누구나 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하는 상황인 거죠. 선관위가 여러분들 권력이 너무 세진 겁니다. 선거의 공공성을 앞세워 내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거죠. 선거의 공공중 선거의 공공 thực